우리 식당의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번에 잔뜩, 일단 엄마와 러시아들이요 알만두. 뒤 отд 내가 모아먹었던 뼈 지금은 고정 고정 저는 매콤한 거라 오시아 화이팅 너무 맛있다 고급은 아삭하지만 매운 생선이도 매운 매운을 넣는다고 합니다 밥을 많이 섞어서 저의 하루에 면을 주게ices 밥을 많이 넣어주는 게 아삭아삭 밥을 많이 넣었어요